와 즐거우신가요? 네! 재밌다 재밌어 여러분들이 응원을 너무 크게 해주셔서 저희가 더 힘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리클이가 왜 이렇게 됐죠? 네 저희가 두 번째 곡 클래식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아직 노래들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 불만 한 번만 하고 다음 노래 뭐일 것 같아요 클래식 무슨 노래 제일 좋아해요? 틱틱뿜 셧다운 데뷔곡 아쉽게도 다음은 셧다운은 아닙니다 누가요? 어? 나왔는데? 하나 둘 셋 틱틱뿜 네 틱틱뿜이에요 여러분 틱틱뿜 저희 틱틱뿜도 후렴이 굉장히 매혹적이면서 신나운 역할을 해서 같이 한번 따라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?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응원소리를 믿고 다음 곡을 할테니까 신나게 이번에도 함께 즐겨주세요 화이팅! 가볼까요? 화이팅! 갑시다 화이팅!